아침 아침에 왔습니다 메픽ding 가방 오세요 오세요 저 잘 이리와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가 마사지 드시구나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왜 이렇게 많지? 저기 여기 시장 같은 게 있을 거에요 여기가 무슬림과 비무슬림과 전축을 했던 이 쪽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 사람도 굉장히 많고 여기가 너무 많네요 여기 산 보이시죠? 왜 더러워? 전투가 벌어졌던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투가 벌어졌던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투가 벌어졌던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투가 벌어졌던 바다다 오우 와우. 왕. 오우.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오케이, 이제 내려가자. 엄청 이쁘네요 이렇게 예배식물이 나와있고 이렇게 물도 엄청나게 높은 천장과 많은 에어품들 전문도 굉장히 많고 바람이 많이 부는데 다 모스크를 가게 다음 마스지 여기 앞에 성경같은 곳이 있네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날씨 좋은 건가? 햇빛이 뜨겁긴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예쁘게 돼 천장도 없는 천장도 대부분의 분들이 한국에서 왔다면 되게 좋아하시고 해주시네요 현다이 슈크라 이제 다음 마스지지에 가보겠습니다 플레이 만드시 260 refreshed 커버 샤ود你想 왜? 다음 모스크 많은 분이 추천해 주시겠어요 두번째 모스크 이름은 기억이 안나고 코리아 마샬라 여기도 굉장히 하얀색이 매력적인 모스크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늘에서 쓰고 신발증도 되게 너무 이쁘다 아 심정이 뭐인지 천? 와 긴 인정 진짜 아 이게 제일 좋다 와 긴 인정이 많고 천 기도하나 여기서 예배를 하면 두배의 보상이 온다고 하리스에 넣어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배를 끝냈고 여기서 예배하는게 우무라를 하는 것만큼의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오시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오스칸에 잠잠 모터도 있습니다 잠잠 모터도 있습니다 잠잠 모터도 받았는데 음 음 음 확실히 시원하네요 날이 더워 아 국가성은 예뻤다 마샬라마 여기 겉에도 굉장히 예뻤네 지금 먹어있을까요 새 새 확실히 메디나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조금 더 음 다리 끝 안나바이 마스지드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이 엄청 넓어서 기대가 되는데 건물이 얼마나 클지 와 와 와 이거 뭐야 와 태어나서 제가 봤던 마스지드 중에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와 와 와 와 키스 아우터페이트 아우 잠잠도 있고 중앙에 둠도 있고 예배 시간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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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 웨이 투 무한마드 그레이브 와 삶이 굉장히 많은데요 안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건 또 아니었네요 아쉽긴 하지만 봤다는 걸 만족합니다 아우 아우 제일 이쁜 것 같은데 자 오늘 이렇게 마스지드를 몇군데 다녀봤고요 굉장히 이쁜 굉장히 이쁜 마스지드도 많고 솔직히 솔직히 한국에도 이런 데가 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게 좋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리아드나 제타 이런데서 보지 못한 로스크들을 여기서 많이 봐서 정말 좋았습니다 메디나 브이로그 메디나 브이로그 메디나 브이로그인데 마스지드 투어 그리고 메카 메디나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선품들 여기 밑에서는 굉장히 시원하네요 진짜 많다 메카 메카 메디나의 마지막 아 아 사우디의 마지막 밤이지 아쉬워서 하람 성원이 나왔는데 날씨도 굉장히 좋고 사람도 누구를 모르고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망쳤습니다 와 진짜 진짜 카바 앞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맞죠 거기서 영상도 찍을랬는데 너무 많아서 보기 이번에 좀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해서 더 뿌듯했기도 했고 아쉬웠던 곳도 많았고 즐거웠던 사우디 여행을 끝내고 메디나 공항에 왔습니다 아쉽네요 아쉽네요 또 갈라니까 재밌었고 종교적으로 너무나 좋았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see you next time 고맙습니다만 오프다다이크 한국에서 왔다니까 BTS 노래를 들어주신 우버 기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